음악 요즘은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하면 생각나고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한리필이고 또 하나는 맛집입니다 무한리필은 음식을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이죠 고기나 장어나 시래기밥이나 한 가지 메뉴를 무한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메뉴를 무한리필하는 그런 뷔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양껏 드십시오 그런 취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맛집은 음식의 맛이 정말 좋다고 소문난 그런 음식점들입니다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맛 독특한 맛들을 가지고 있는 음식점들이죠 식감도 좋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아주 잊지 못할 맛입니다 그런 경향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게 하고요 아무리 줄을 서서 기다려도 결국은 먹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도 무한리필이고 맛집입니다 금식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달 지났는데요 말씀 매일 읽으시는 것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3월에 개강하는 어성경을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개업하신 맛집에서 무한리필 받는 우리 말씀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딴판으로 나타나죠 신앙에도 증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게 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호칭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땅에 사는 인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인간과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어느 정도인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에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만약에 볼 수 없는 분이라면 계시다는 증거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자세하게 배려해 주셔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다는 증거를 함께 하시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구약성경을 읽어가다가 우리가 추리급기에 머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리급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전 애굽에서 갓 나왔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도하는 그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계속해서 갈 길을 인도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지금 가난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구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 추리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리급기를 더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추리급기 19장에서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설계도를 주시면서 또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충분하게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임재 장소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추리급기 40장 38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는데 이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 보면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좌정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된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쉼의 시간을 가질 때는 성막을 가운데 높이 세워놓고 동서남북으로 집화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천막에서 나와서 보면 그 가운데 성막이 보이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동하게 될 때 길게 일렬로 서서 이동할 때는 성막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중간에 유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막이 이스라엘 출애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증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후에는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이동식 성막이 고정식 성전이 된 것이죠 고정식 성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잡혔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성정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좌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으로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10편 120편에서 133편에 보면 그 옆에 부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재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들의 고백, 그들의 감격, 그들의 찬양, 결단 이런 것들이 그 10편 속에 아주 보석과 같이 다 박혀 있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감격들이 그들에게 넘쳤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좌정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을 경건함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죠 고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털레털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준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고의 정성을 쏟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 허접한 것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들에 준비하는 태도들을 갖게 되고요 겸손함과 정성과 경배가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의 중요한 한 면이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공간 안에 모이죠 그때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함도 준비하고 또 드릴 것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심이 더 커지게 되고 또 삶도 돌아보게 되고 신앙도 돌아보게 되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중심의 신앙 오늘날은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은 성전 중심의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갖고 내가 보호자에 앉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 준비 없이 나오고 털레털레 나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끌려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들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부쩍부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사명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며 나와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신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0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병약해서 못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생업 때문에 멀리 출타할 수도 있고요 또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뭐냐면 내가 보호자에 자정하고 계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10편 42편의 모습입니다 특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매일 모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제사드리고 복받고 말씀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밖으로 쫓겨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망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과 탄식들이 넘쳐났을 때 그것이 바로 포로들의 현 주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에스겔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에스겔이 함께 살았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이 더 컸고요 성전에서 자기가 봉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컸고 백성들이 성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포로지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1장에 나와 있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1장을 쭉 읽어보면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상한 괴물 같은 것입니다 얼굴도 4개가 나오고 바퀴도 있고 폭풍과 구름들이 있고 단쇠 같은 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죠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환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형상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 어려운 부탁에 보이는 것이지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보니까 보호자 위에 사람과 같이 앉아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서 성전에 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말고 탄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시고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방 땅으로요 누구에게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시고 신방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고국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신 분으로 믿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 앞에 가지 못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불병교 위에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이방 땅으로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째겠습니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포로지의 이방 땅에 괴로운 삶의 현장에 신방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2장부터 끝까지 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너희들이 멸망했는가를 다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얼마나 우상단지들이 드글드글했던 것들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래서 망한 것이다 그리고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40장부터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설계도를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성업이 이방인들의 말발국에 다 무너졌지만 다시 새로운 성업이 건설되어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신방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신방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를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셨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신방을 하실까요? 찾아오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웨일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신방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신방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모습이든지 신방하셔서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고난의 자리에는 꼭 찾아오셔서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러나 부족함 때문에 탄식하는 그 자리에는 신방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는 없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 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학대받는 삶의 자리에 그 부르지짐을 들으시고 신방하시고 모세를 또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도망다니는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떨어진 사자굴에 신방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리에 신방하셔서 그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유혹도 많지요 또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좌정하신 보좌 앞에 나가는 예배는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1번입니다 출타하시면 출타하신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항상 여지를 갖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핑계되게 됩니다 합리화시키려는 마음들이 들어서 늘 뒤죽박죽 돼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해 드리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을 때예요 그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신방하실까 하나님께서 신방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탄식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신방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신방을 하실 것인가 언제 신방하실까 하나님 신방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간증으로 바뀔 것입니다 좌정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좌정하신 하나님 신방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